뭐 양주호 씨는 오실 때마다 너무나 바쁜 일정을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데 궁금한 게 제가 두 분께서 이전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영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콘서트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영텐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때 돈독하게 이렇게 사이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인가요? 네 사실이에요 그때 굉장히 친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전부터 같이 또 활동을 한 또 비슷한 또 그 시대에 지원 씨가 아마 저보다 활동 오래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?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약간 아주 그 2000 몇 년도죠 한 8년 그 이전 네 2006년 7년 그때부터 함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시대네요 정말 지원 씨 보면은 그때 정말 애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그 영텐에서 봤는데 갑자기 청년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지원 씨를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씨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느낀다 네 엄청납니다 빠른 시간이에요 올해 저도 느낀 게 새삼스레 이제 예비군을 갔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이 지금 6년 차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년 되기 후에 민방위로 넘어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군이 거의 끝날 때쯤이면 거의 아저씨 수준 아닌가요? 제가 이제 민방위로 끝났으니까요 와 그 통보가 오더라고요 예비군 말고요 민방위로 근데 채윤 씨는 지원 씨 혹시 연기 보신 적 있으세요? 봤죠 봤죠 제가 안그래도 그 드라마 찍은 것도 너튜브에 있는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텐 콘서트 할 때 또 같이 연기 호흡을 또 마쳤었어요 콘서트 때도 연기를 하셨어요? 네 뮤지컬을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굉장히 또 맹활약을 펼치셨고 저는 그 우리 양지원 씨를 조금 살짝 그 키워줄 수 있는 발보듬 발돋움 할 수 있는 그 마담 역할로 마담 예 마담 예 매담으로 아주 우리 양지원 씨의 서울 그 등용문을 할 수 있게 제가 그 길을 열어준 역할을 했었어요 이야 양지원 씨의 연기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채윤 씨가 해주셨는데 최고죠 혹시 채윤 씨 채윤 씨는 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? 어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는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입시 준비를 또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입시 준비를 또 그때 잠깐 했었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이제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네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뭐 만들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splatten